방송인 겸 스타 강사 백광 권영찬이 기업 ceo와 임원을 위한 1대1 상담 코칭 컨설팅 강연을 진행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권영찬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얻은 강의에 형태는 1대1 다수의 강연이다. 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대1 상담 또는 코칭이나 컨설팅에 비해 1대 다수의 강연 스타일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요 과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ceo다. 기업 임원들의 한 번이 결정이나 행동에 따라 기업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위험요소를 안고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최근 비용이 들더라도 1대1 상담 코칭 컨설팅을 받는 기업의 ceo와 임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권영찬은 국내에서 상담 코칭과 컨설팅 분야를 처음 개발하고 접목한 전문가로 잘 알려지면서 최근 만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스타 강사 사관학교로 유명한 권영찬닷컴의 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 문가들을 발굴해내며 스타 강사로 만드는 소위 스타 강사. 제조기로 유명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유인 기자. 사진은 권영찬. 닷컴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